빨리! 야, 대발로 간다고! 면대수존에서 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 만이야. 아, 맞다. 낙군이 선배한테 주려고 아저씨 요리 평생이용권 다시 준비했대요. 고고고! 아, 설레발들 진짜. 빨리 빨리! 자, 잘난 척대망 유진 선배가 나왔었습니다. 모두 유진 선배를 주정성! 아, 차유진 지정성인 줄 몰랐네. 미안. 아무나 앉으면 어때요. 아, 그래! 그냥, 그냥, 그냥 앉아. 그래? 그럼 그냥 앉는다? 너 귀한 축가 파티라며? 그러게. 근데 축하할 생각 없는 사람이 있네. 누구? 어디? 다 너 축하해주러 모이는 자리인데 인상 좀 풀지. 말 참 매끄럽다. 고마워. 말은 인격이잖아. 너도 매끄럽게 말하는 습관 좀 익혀.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편할 텐데. 아버님 어디 계셔? 인사드려야지. 아, 아버지 좀 전에 외출하셨어. 일주일에 한 번씩 정락 배우시거든. 어, 잘 아네. 아버지가 날 뻔해지잖아. 아, 그 나 평생 요리 이용권도 받았다? 아, 안 가져왔나 봐. 아무나 받는 거구나, 그거. 그거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. 나도 못 받았는데. 그쵸, 라쿤? 딱 두 명한테만 주는 거죠? 나, 나... 어, 그럼!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지, 그럼! 딱 두 명한테만 줬지. 딱 두 명한테만. 내 베스트 프렌드인 차유진하고 내 절친인 유나한테만. 딱 둘한테만. 딱 둘? 고마워, 일나가. 아이, 차유진 오니까 잘 좋아하네. 나도 좋다, 야.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. 간다. 왜, 음식도 아직 안 나오는데? 찬느님 무슨 약속 있어? 재밌게 놀아. 오늘 안으로 꼭 정하려면 이럴 시간이 없어요. 간다. 같이 가, 선배. 나 먼저 가요. 너도 가? 너도 가 왜? 야, 야. 뭐야. 미안. 나도 가봐야겠다. 어? 재밌게 놀아. 내일 보자. 너도 가게? 야! 야, 이윤혹! 야! 야, 이윤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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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